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여기가 왜 샵으로 나왔어요? 칼이 좁아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십니까? 아니, 의심은 안 하신 거 없네? 자, 봐봐주세요. 칼이 좁아서요. 더블클릭하면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엑셀을 모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망가져서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좁아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좁아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엑셀을 상당히 아는 사람이에요. 엑셀을 모른 사람은 이게 조금만 이상하게 보여도 벌벌 벌떨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저장해서 나 요번에 이거 가지고 전시할래 라고 해서 먼저 추려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정리해서 끝내면 이게 하루 저녁에 1시간 정도 주면 내가 TV만 딱 구청돼 있으면 전시할 거 20점, 30점을 그냥 추려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TV 작업을 잘 해놔요. 내가 오늘 출사를 갖다가 이거 포종 작업을 좀 한 다음에 이거를 출사해서 올리는 시간까지 얼마 안 걸려요. 사실은. 이게 쉽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엑셀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엑셀 재미도 없고. 1번 재미가 없어. 2번 어려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저 선생님 도대체 우리한테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왔으면은 더 쉽게 많은 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엑셀은 여기서부터 프로그래밍이 잘 갈까요. 단추도 만들 수 있어요. 단추 만들어서. 벌. 나비. 단추만 탁 누르면 그걸 뽑아놓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함수를 많이 배워서. 찾아오는 함수 이런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엑셀 자체가. 젊은 친구들도. 너 엑셀 잘하니? 잘 못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조건문이라고 해서. 우리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으면. 이게 뭐 하면. 그때 누가 와서. 카메라를 부셔버렸을 때 찍은 사진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럼 조건을 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려고 보면 끝이 없는데. 지금 제가 사진 방송에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워드. 컴퓨터 기초.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거. 주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제가 강의를 하면. 요번에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잡아서 쭉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시간만. 제가 강의하면 항상 두 시간씩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두 시간에도 짧아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엑셀이라고 해도.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걸 도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요거 견적사 하나 정도는.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을 이렇게. 범위 잡아서. 선도 긁고. 인쇄물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됐을 텐데. 여러분들 아마. 완벽하지는 못할 거예요. 엑셀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다보면.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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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제가. 근데 사실은. 어렵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어렵게 배웠던 엑셀을. 근데. 후임자가 와서. 교육하고 한다고 알려달면 안 알려줘요. 맘큼한 것도 안 알려줘요. 걔네들이. 요거 아까 샷 보냈었죠. 샷 보냈었죠. 샷 보냈에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 모른 척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요놈들이. 다. 진리도 어렵게 배웠거든요. 그게. 그렇게. 아마 여기서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줍니다. 지금도 제가 기업체 강의 나가보면.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만. 그러면서.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요거를 디비화 시켜서. 사진을 여기다. 사진 파일을 넣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를 뭘로 한다고 그러면. 출연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종일. 어따 저장한지도 몰라. 그 하드비스크 몽짱 갖다가. 옛날 것부터 끄집어서. 그리고 되네 안 되네. 씩씩거리면서. 막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군데다 정리를 이렇게 쭉 해 나오셔야 돼요. 사진을 찍으면 뭐예요. 나중에 가서 제가 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같이 출근 데이트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김대표님 말씀을. 오늘 좀 듣고. 오늘 여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엑셀은. 지금 문서하고 숫자만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사진을 어디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사진을 따로 저장해서. 사진을 여기서 추려놓은 거를. 우리가 검색 작업이라고 해서. 그걸 찾아가.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사진 파일을 정리하는 하드로거. 정리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또 여러분 보셔야 돼요. 탐색기 하고. 탐색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가능해요. 하얀 명만 찾아가서. 탐색기에서. 뭐. 연결을. 링크도 할 수 있어요. 링크라고 해서. 딱 누르면. 그렇게 통하게 되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좀.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려면.